제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방이 좋은가 저방이 좋은가 이 방 저방 우 방 아래 방 다 둘러봤자 서방만한 방이 없어요. 또 이 편이 좋은가 제 편이 좋은가 이 편 제 편 그 내부 다 둘러봤자 남편만한 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중에 저기 한평 나비축제 저 뭐 고인들 축제 다 둘러봤자 구례 산수요만한 축제가 없습니다. 이럴 때 뭐가 나와야죠. 저 봤으면 지국이를 보고 남진 선배님 많이 닮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 인생은 오늘의 38년째인데 남진 선배님을 지국이 닮은게 아니고 남진 선배님을 지국이 닮았어요. 지국이 남진 선배님을 지국이 닮았어요. 유일하게 뽕짝 가수 중에서 섹스폰 하면서 노래하는 가수 지국의 섹스폰 연주에 맞춰서 다같이 하는 겁니다. 모르리 엔테이크 그 아래에 연주가 지국이 닮은게 아니고 그 아래에 연주가 그댔을 지국이 닮았을 때 그 아래에 연주가 지국이가 해 주인 분이 아 멀어지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그대 곁에 있으면 나 그대 되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운명해야 하니 진짜 이 가슴을 달래며 함께 하실까요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웃음이 로봇 홍보 가네 그대 눈김마저 모르리 그대 눈김마저 그대 눈김마저 그대 눈김마저 그대 눈김마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럴 때 다른 데 가니까 박수가 굳이 굳이하게 나오던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